올해 1월달에 죽어 났어요. 진짜로. 1월달에 우리 그때 숨도 못쉬고 빠졌었어요. 그러니까 쭉 올라갔죠. 두 달을 올라갔어요. 두 달을. 지금 이게 빠지면 이 빠지는 연결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. 지금. 그럼 빠질 폭이 다 빠진 상태에서는 이런 겁니다. 여기도 보면 마지막 고점이 여기란 말이에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으로 다 빠졌죠. 완성이 된 거죠. 빠질 때도 그냥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. 외 가격으로 절대 안 빠진단 말이에요. 지금 줬다 빼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여기에 굉장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빠지기가 힘들어요. 여기도 걸려있고. 이 수많은 박스권. 매물 걸려있기 때문에.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연간 영업이익들 보면 1분기만 봐도 알겠지만 목표 달성은 아니지만 꽤 선방하고 있다. 수출 데이터 보면 계속 잘 나온다고 나오잖아요. 뭐 18개월 연속이다 뭐 어쩌다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깨져도 중간 정도만큼만 깨진다. 그 정도로 봐야 돼. 누가 봐도 여기는 깨지가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. 우리나라. 지난 15년, 20년간 보면. 그럼 빠져봤자 100포인트. 근데 물론 100포인트 빠지면 난리 나죠.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빠지면 빠지게 냅두세요. 미치게 날뛰어야 그 다음에 날라. 근데 이런 겁니다. 그럼 그 다음에 날라갈 것까지 예상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. 지금 후보들도 있죠. 그 중에 후보가 하나가 원전 같은 애들. 화장품. 저는 원전이 끝났다고는 안 봐요. 이게 아직까지 체코 수주전도 있고 이번에 UA도 나왔지만 아직 내로티브가 많이 남아있다. 화장품. 왜? 1분기가 비주기인데 1분부터 난리 났어? 그럼 아직도 갈 자리가 남았죠. 여기서 빠진다면 뭐가 갈 거냐는 거죠. 근데 AI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. 반도체. 그리고 또 하나. 제가 단톡방에서 어젠가 그제 얘기했지만 8월 8일에 자율주행한단 말이에요. 오늘도 자율주행 뉴스가 몇 개 나왔지만 테슬라가 8월 8일에 자율주행 이쪽 관련해서 중국의 이슈가 있는데 자율주행은 지금 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XR 이것도 나와야 되고 갤럭시 링도 나와야 되고 뭐 많아요. 그리고 3분기부터 2차전지 관련주들 25년부터 성장이 예상된다니까 그때부터 숫자 쓰기 시작할 거 다시. 키보드 두들겨서. 그러면 시장이 좀 6월까지 조정 주다가 이제는 미 대선 걸려가지고 드라이브 걸면은 저는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. 그림상. 이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. 왜냐하면 여기서 조정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. 지금 얘네가. 지금 조정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. 1년 동안. 그 다음에 갈 땐 논스탑으로 가는 게 맞아요. 왜? 이미 조정을 여기서 많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 필요가 없어요. 나오면 이렇게 정말 세게 갈 수도 있다. 어쨌든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금리인화 지금 안 한다는 얘기가 팽배한 거 보니까 금리인화 할 것 같아요. 왜? 1월 달에 금리인화 6번 봤죠? 전세계에서. 내놓으라는 사람이 6번 봤는데 다 틀렸어요. 근데 지금 다 금리인화 안 한다고 그래요. 그럼 금리인화 하는 거죠. 이제. 그렇게 봐야죠. 거꾸로. 금리인화 안 한다니까 금리인화 한다고 봐야 돼요. 그러면 22에서 지금 금리인화 무조건 세게 박았단 말이에요. 어제 그제 세게 박았단 말이에요. 우린 무조건 금리인화 한다. 어느 날 불현듯 주가 빠지는 것 같은데 금리인화 팍 해. 그럼 가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세계 증시가 우리나라 코스닥 1000가 있어. 막 난리가 났어요. 근데 갑자기 계속 금리인화 해요. 그럼 어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때는. 왜? 침 채우냐? 진짜야?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? 그땐 빠지겠죠. 그 차이. 어느 정도 지수들이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그 내러티브를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. 그건 뭐 선택하게 달렸죠. 그런 거 이벤트들 다 끝나고 좀 정상적으로 되면 종목들 또다시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봐요. 이렇게 된다고 봐야 돼요. 무조건. 끝도 없이 내려갈 것 같아도 한두 달 버티면 그냥 올라가요.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아침에 뭐만 보면 되냐? 내 주식 보지 말고 에코프로, SK하이닉스, 요새 안 좋았던 2차전지 관련 밸류체인들. 그걸 방어치는 현대차. 이런 한 6구까지만 보면 장이 아 이거 좀 돌아서겠구나.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내 주식을 보면 안 돼요. 내 주식은 3분만 보고 남의 거 봐야 돼요. 빨리. 니케이랑 나스닥, 대만. 이게 최고고. 여기 가보면 코스닥, 코스피가 거의 꼴찌에 육박해요. 이 망에 빠진 브라질. 이런 나라는 동급이에요. 우리나라.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 지금. 우리나라 상태가. 연간으로 보면 터키가 제일 세요 지금. 그다음 대만.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얘기는요. 하락했다고 팔아서 멍청한 짓 하지 마라. 아니면 흔들리는 걸 버텨야 된다. 이 얘기가 아니에요. 여기 지금 보이시죠? 정서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요. 이게 핵심이에요. 제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.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났을 거 아니에요. 정서적으로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건 천성이에요.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열의 다섯 명이 그래요.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. 이 빨리빨리 환자인 이 나라이기 때문에 다섯 명이나 되는 거예요. 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적으로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?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.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. 기술적 분석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. 이 사람은 정서적인 걸 노력을 해야 돼요. 사서우경을 읽는다든가.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돼요. 스트레스 받죠. 근데 제가 말씀드린 주식은 원래 미치게 빠졌다가 미치게 올렸다가 미치게 빠졌다가 올렸다가 그냥 이런 애예요. DNA는. 근데 이 바닥에 들어와서 그런 DNA를 내가 겪지 않겠다. 굉장히 힘들어요. 아무리 좋은 주식도 생각보다 훨씬 빠질 수도 있어요. 그거를 워렌 버핏, 조지 소로스, 피터 린치. 아니. 그 어마어마한 대가들도. 야 주식 진짜 어렵다. 야 나 옛날에 깡통치 할 뻔했어. 친구들한테 맨날 놀린 바. 아니. 근데 본인은 안 그러겠다. 아야 누르면 난리나. 이거 왜 이래. 그냥 미치게 눌렀다. 흔들렸다 가는 게 주식장이니까. 그냥 그런 애 해야 돼요. 본인 마음가짐을 계속 꾹꾹 눌러줘야 돼요. 그게 아니면 안 돼요. 아야 누나.